가수 노지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제주. 네 제주. 발차관이 아주 좋은 선수죠. 네네 제르소 제르소. 땡큐. 짠. Where did you go? 나한테 그 초청에 있었어. 와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보내라고 이런 것들 다. 과연? 믿어? 믿어야지. 믿어볼게. 참 못 치네. 윤광표 쳐도. 50 몇 쳐? 120 정도? 내가 이겼다는 운진 났어. 허벅지 씨름. 야야야야. 쟤가 딱 봤는데 때리기. 아.